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여름철 캠핑 가장 염두할 점은 변덕스런 날씨와 무더위로부터 안전인데요 텐트를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여름 캠핑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름철 캠핑 텐트 자리 선택 시 고려할 점을 알아볼까요? 1. 침수를 대비해 주변 지리 살피기 계곡의 가장자리 또는 수해의 흔적이 있는 곳은 위험합니다 계곡, 강폭이 좁은 곳 역시 강수량이 많아지면 침수가 발생하므로 피하세요 2. 물빠짐 확인하기 주변에 물이 고였던 흔적은 없는지 필히 확인하세요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3. 남쪽에 나무가 있는 곳이 명당 자리 텐트 칠 곳에 남쪽에 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좋은 그늘이 무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캠핑을 만들어줍니다 4. 그렇지만 큰 나무는 피하셔야 합니다 4. 커다란 나무는 피하고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5. 낙래와 소나기가 잦은 여름철에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5. 낙래와 소나기가 잦은 여름철에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5. 낙래와 소나기가 잦은 여름철에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5. 낙래와 소나기가 잦은 여름철에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